2017년 10월 환경평가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은 중심별 물량 X에 따른 생명가능지대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하고 있어요. 중심별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X의 물량, 어떤 물리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거리가 멀어지고 그 다음에 폭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게 광도가 될 거고요. 혹은 질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질량, 이런 것들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량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자, 가보도록 하죠. 중심별의 광도는 물리량 X가 될 수 있다. 네, 광도가 증가할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폭이 넓어지니까요. 맞는 말,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기억이 더 넓다. 맞는 말이죠. 더 뒤쪽에 있으면서 광도가 증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넓이가 더 넓어질 수 있어요. 자, 행성 A는 온실효과가 일어난다면 X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. 온실효과가 일어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야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죠.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네요. 자,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니까 우리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